내가 여기서 지금 랜덤으로 TP해서 야 아무 좌표나 한 랜덤으로 갈게요 그리고 내가 TP하기 전에 바이옴 이름을 하나 말하고 그걸 한번 맞춰볼게 10개를 해서 10개에서 2개? 10개에서 3개? 3개가 딱 적당하지 않아 내가 실패하면은 바로 바로 파크모한테 달려가서 치킨 사준다 파크모 의문의 1승 만약에 내가 성공하면은 이제 아무 페널티 없이 그냥 영상 하나 건진 거고 사실 그냥 평지만 10번 하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숲 10번 대충 한 1000으로 가볼게요 어? 그 뭐야 이거 바이옴 왜이래 이거 올드 그로우스 벌치 포레스트? 저거 플레이까지 혹시 맞춰야 되나요? 너무 어렵지 않아? 자작나무 숲으로 통일해주면 안될까? 자작나무 숲으로 통일하자 이거는 이런 거는 가볼까 2022 1109 일단 가볍게 포레스트로 가보겠습니다 숲 아! 아 이건 숲은 아닌데 일단 물속이잖아 이거 어디야 여기 아 바다야 24819 100 5338 바다 어? 아! 으! 아 강이네 아! 아 나 물이길래 기대했어 아 딱 여기 처음에 물 보이길래 닭 떴다 이거 딱 생각했는데 왼쪽 오른쪽에 땅이 보임 아 이건 바다가 아니구나 그래도 이거 내가 포레스트 했는데 여기에 TP 되는 것보단 다행이다 289 122 사바나 가겠습니다 사바나 아 이거 바다냐? 아 이거 또 강이네 아 이거 사바나 이거 껀덕지도 없네 자 네번째 강 이번엔 이번엔 강 아 근데 세번연수 강은 오반가? 강! 아 어디야 여기 아 평지네 야 이거 왜 아니 이거 왜 끊어졌어 여기 여기 지금 억지로 틀어막았네 여기 어? 여기 지금 땜이냐고 이거 강이었는데 이거 내가 TP 되는 거 보고 막았다 이거 지금 아 이거 좀 잘 좀 해줘봐요 네? 이거 TP 좀 잘 줘봐 아까부터 좀 아쉬운데? 좀 멀리 갈게 152에 9745 놀러 갈게요 타이가 타이가 가겠습니다 그 콜트 타이가랑 그냥 타이가랑 나눌게요 왜냐면 눈이 덮인 지형이랑 눈이 안 덮인 게 이게 명확해가지고 아 강이야 아 강 네번째라고? 강할걸 아까 나 솔직히 강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하나도 못 맞췄다고? 내가 강할 때는 강 안나오고 강 안할때는 다 강 나오네 강의 날이야? 다음 거 바로 강간다나 마이너스로 갈게요 이번에 강! 아 이거 사바나야 이거 강이 메발랐어 그냥 강이 없어 강이 메발라있어 강을 불렀더니 강이 메발라있다고 어떻게 강이 흐름조차 보이지가 아니야 아 강이 있긴 한데 생각해보면은 쑥 사바나 타이가 뭐 등등 전부 다 공통점이 강을 끼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강이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네 그쵸 이거 여섯번째인가요? 뭐야 3개 남았어? 이거 다 받쳐야돼? 포기하겠습니다 못 받칠 것 같아요 3년석 맞출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997091 강! 강으로 가자 강으로 밀어붙여 가자 에잇 아유 바다야 아유 물 나오길래 강인 줄 알았네 아유 하나도 못 맞췄다고? 나머지 2개 남은 거 마저 좀 해볼까? 쑥 강 강 바다 요것만 했는데 하나도 못 맞췄네 에휴 때려쳐 화콩 괜히 그냥 치킨 치킨 얻어내야지 걸려 아유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